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조아다육에 나왔습니다. 조아다육에는 멋진 창들이 많은 농원인데요. 조아다육에서 오늘도 멋진 애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함께 가보실게요. 네, 이 아이 라즈베리 아이스 아주 이렇게 다져진 아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라즈베리 아이스, 이런 베리 종류들이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게 드는데요. 이 라즈베리 아이스 이런 아이 만원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트럼펫 핑키,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트럼펫 핑키, 이런 아이도 만원합니다. 트럼펫 핑키, 아주 색감이 너무 예뻐요. 트럼펫 핑키 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제팟이라는 아이인데요. 제팟, 이런 아이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는 많이 물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제팟, 이런 아이 3만원합니다. 3만원이요. 이런 아이는 좀 헬리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핑크 2만원이요. 아주 가운데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예쁘게 물 들은 이 아이는 히아몬드라는 아이인데요. 히아몬드.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히아몬드, 이런 아이 만 2천원합니다. 히아몬드, 만 2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엘코곤. 엘코온이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아주 대품인데요. 이런 아이, 만 5천원합니다. 엘코온, 만 5천원이요. 가운데가 이렇게 이쁘게, 색상이 이렇게 이쁘게 들고 있어요. 이 폴로리디티, 이 군생 색감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3만원합니다. 폴로리디티 3만원이요. 이 아이는 라지아가 군생인데요. 굉장히 예쁘네요. 라지아가 군생, 이런 아이 한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 물 들면 너무 예쁘죠. 이제 이렇게 서서히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아이, 3만 5천원합니다. 라지아가 3만 5천원이요. 이 아메클론, 아주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아메클론, 이런 아이는 3만원합니다. 아메클론, 3만원이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원정 에보니 슈퍼클론인데요. 아주 굉장히 카리스마 있죠. 손톱꽃이 완전히 아주 그냥 너무 멋지네요. 이런 아이 4만원합니다. 4만원이요. 슈퍼클론, 원정 에보니 슈퍼클론. 4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안젤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안젤라.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안젤라, 이런 아이 8천원합니다. 안젤라 8천원이요. 네, 이 아이는 환엽 스파이시. 환엽 스파이시.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8천원합니다. 환엽 스파이시. 8천원이요. 이 아이는 로잔나라고 하는 아인데요. 로잔나. 아주 이렇게 뽀얀 분이 이렇게 얹혀져가지고 아주 아련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인데요. 이런 아이 8천원합니다. 8천원이요. 이 아이는 이름이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아드레미처스. 아드레미처스 쿠페리라고 합니다. 아드레미처스 쿠페리. 이런 아이는 5천원합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 아이는. 5천원이요. 여기 굉장히 예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멕시콜 우주 군생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멕시콜 우주 군생. 아주 빈틈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짱짱하게 생겼습니다. 멕시콜 우주 군생.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 2만원합니다. 멕시콜 우주 군생. 2만원이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분 예쁜데다가 분갈이 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멕시콜 우주 군생. 2만원이요. 여기 굉장히 멋있는 철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맘모스 철화라고 하는데요. 맘모스 철화. 엄청 멋있습니다. 맘모스 철화. 이런 아이 15만원합니다. 맘모스 철화. 15만원이요.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쁜데요. 색감이. 이 아이는 샹케즈 마리아. 샹케즈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20만원합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아주 커다란 대품인데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이도 색감이 정말 예쁘죠. 이런 아이는 오델로 군생인데요. 오델로. 이런 아이도 15만원합니다. 오델로 15만원이요.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는 먼디. 먼디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네요. 이런 아이도 3만원합니다. 먼디 3만원이요. 네. 이 아이들은 마왕. 마왕. 아주 포스 있습니다. 이런 아이 15,000원합니다. 마왕 15,000원이요. 이 아이는 레종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레종. 이런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는 만원합니다. 레종 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보고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보고스. 네. 이런 아이는 3만원합니다. 보고스 3만원이요. 이 아이들은 콜로라타 아주 묵둥이인데요. 아주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색감도 예쁘죠. 콜로라타. 이런 아이 6,000원합니다. 콜로라타 6,000원이요. 아주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아주 다져져가지고 짱짱합니다. 이 아이는 패럴독스 철화. 패럴독스 철화. 저는 이렇게 패럴독스 철화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패럴독스 철화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 8,000원합니다. 패럴독스 철화 8,000원이요. 이 아이는 휴밀리스 군생인데요. 아주 자구를 너무 많이 달았어요. 휴밀리스 군생. 이런 아이는 만원합니다. 아주 이런 아이는 뺑뺑 들려요. 이렇게 자구를 달았네요. 휴밀리스 군생 만원이요. 아우 예뻐요. 이런 펜지 백금 도 있습니다. 펜지 백금. 이런 아이는 만 5,000원합니다. 펜지 백금. 만 5,000원이요. 마케베뉴아 금이라고 하는데요. 아우.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는 만원합니다. 마케베뉴아 금. 만원이요. 조하다육 사장님의 입꼬지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마디바. 입꼬지가 어쩌면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네 집에서 오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아이고. 사장님 입꼬지 아주 정말 달인이십니다. 네. 이 아이는 수연금. 수연금.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수연금. 이런 아이. 24,000원합니다. 수연금. 24,000원이요. 아우.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이 아이는 레몬로즈. 레몬로즈. 이런 아이는 6,000원합니다. 레몬로즈 6,000원이요. 아주 이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루쭈. 루쭈 군생. 아우. 이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도 만원합니다. 루쭈 군생. 만원이요. 이 아이는 환엽 비치우리대. 환엽 비치우리대. 이런 아이는 8,000원합니다. 아주 이렇게 적심 군생이에요. 이런 아이는 8,000원이요. 이렇게 심을 때 이 적심원 자리를 좀 깊이 심어주면 이거 보이지 않고 괜찮아요. 이런 아이는 8,000원합니다. 네. 이 아이는 줄리아나. 줄리아나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줄리아나 군생인데요. 이런 아이 2만원합니다. 줄리아나 2만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